자 이번엔 52만 언제라는 표현인데요 의문문을 총정리해볼거에요 이것은 제가 패턴 보니까 4, 5개로 만들어놨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구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뭐 이제 when do you, when did you, when are you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자 일단 예문으로 갈게요 너 언제 가야돼? 그쵸 뭐 그렇게 해도 되구요 when do you have to go 라고 해도 되겠죠 자 다시 하면요 when do you have to go 어때요 소리도 보면요 when do you have to go 이게 아니잖아요 when do you have to go when do you have to go 상당히 위듬을 항상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할 때 이거를 그냥 편집하는 이게 그냥 하는게 아니에요 이게 리스닝에도 도움이 되게 만들어 본거거든요 그쵸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영화나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같이 들어보세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when do you have to go 다시 하면요 when do you have to go 한 번 더 볼게요 when do you have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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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지 말고 좀 제발 좀 아이고 언제 시작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나왔죠 when do you start 자 느낌 오죠 when do you start when do you start 어 when do you start when do you start when do you start 이렇게 나왔죠 when do you start when do you start 한 번 더 when do you start 일단은 소리를 보시면요 when do you는 빠르구요 start에서 강제가 가는데 start에서 소리를 보면요 T 발음이 어떻게 돼요 된소리가 들죠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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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러지 마세요 start start 좋아요 자 언제 집에 와 엄마 언제 집에 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언제 집에 와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when you coming home when you coming home 이렇게 나왔죠 소리를 잠깐 볼게요 when are you에서 아 발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알겠어요 이 when are you 할 때요 아 발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where you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디 가니 할 때 where are you going 이잖아요 where are you going 근데 아 발음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we're going we're going we're going 아 발음이 많이 무너져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 볼게요 when you coming home when are you coming home 안 했고요 when you coming home when you coming home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는 아나 비동사는 약 많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소리 잡을 때 알겠어요 when you coming home when you coming home when you coming home 좋아요 when you coming home 하시겠죠 4번입니다 언제부터 너희도 알고 지낸 거야 좋습니다 since when 이라는 거 그렇죠 바로 그 표현이에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since when do you guys know each other 이렇게 나왔죠 since when 이라는 것도 이것도 덩어리로 기억하면 좋아요 언제서부터 할 때 since when 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요 since when 심지어는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냥 since when 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한테 I've been studying English for quite a while since when 언제부터 공부했는데 이런 느낌이요 이해되요 I'm seeing my boyfriend you know Kevin 이렇게 하니까 since when 하면 언제부터 언제부터 너 어디서 사귄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시겠어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since when do you guys know each other 다시 한 번요 since when do you guys know each other 비릿하면서 since when do you guys know each other 한 번 더 볼게요 since when do you guys know each other 한 번 더 since when do you guys know each other 어때요 따라 하시겠죠 5번 볼게요 언제 맨하탄으로 이사한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좋습니다 일단은 맨하탄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이 발음은요 맨하탄이 아닙니다 when did you move to 맨하탄 자 일단은요 맨하탄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렇죠 맨하탄이 아니라 어때 맨하탄 맨하탄 일단은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맨 해보세요 맨 헷 맨하탄 맨하탄 그거는요 이걸 글로르 사운드라고 하죠 혹시나 기억나요 글로르 사운드 여기 치는 사운드 있잖아요 글로르 사운드 그래서 버튼이라고 할 때 버튼이라고 잘 안 들리죠 미국식 사운드는요 어때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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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이라는 것도 같은이라고 하죠 같은 이런 거 있죠 written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쓰는 거 그래서 어때요 written written 이렇게 발음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이제 요 원리에요 그래서 맨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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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언제 이거 말하는 것을 멈출래 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요 가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 라는 게 많이 무너지죠 when are you gonna 라고 안 들리고 when you gonna when you gonna when you gonna when you gonna stop talking about this 가 나왔죠 넘어갈게요 7번 야 너 언제부터 니 뱃살이 상관이나 했어 되셨나요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좀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네 결속도 많고요 왜 그러지 오늘 이런 날도 있겠죠 자 일단은요 보면요 since when do you care about your gut 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요 뱃살은요 gu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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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t이라는 게 내장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gut이라는 게 stomach이라는 말이 있어요 belly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알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약간 우리가 똥배라고 하면요 똥배라는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같은 경우 beer belly 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beer belly beer belly belly 대신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gut을 사용할 수 있다 했죠 beer gut beer gut beer belly beer gut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주배라고 말했는데 꼭 그렇게 똥백을 할 때 beer belly beer gut이라고 많이 해요 알고 넘어가시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볼게요 자 그러면 since when do you care about your gut이 나왔으니까 너 언제서부터 어때 너의 것을 상관이나 한 거야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since when do you care about your gut 다시 한번 볼게요 since when do you care about your gut 신기한 거는 since가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현지시세로 가고 있죠 그렇죠 보통 현지시세로 가면 돼요 알겠죠 아까 전에 since when do you guys know she does do you로 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do you care about your gut 한번 더 볼게요 since when do you care about your gut 한번 더 since when do you care about your gut 한번 더 since when do you care about your gut since when do you care about your gut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언제 위지나를 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자 뭐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웬 나이거나 하면 되겠죠 so when are you going to see Virginia again 다시 한번 볼게요 so when are you going to see Virginia again 역시 아 발음이요 정확하게 아 사운드를 안 들리고 웬 나이거나 웬 나이거나 웬 나이거나 이렇게 들리죠 다시 한번 볼게요 so when are you going to see Virginia again 자 빨리 넘어갈게요 쉬운 거는요 언제 새로운 에피소드 올라오는 거야 나 알아야 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when are you going to have new episodes I need to know 자 일단은요 when are you going to have new episodes 새로운 에피소드 언제 볼 거야 I need to know 나 알 필요가 있어 그쵸 when are you going to have new episodes I need to know 한번 더 볼게요 when are you going to have new episodes I need to know 한번 더 볼게요 when are you going to have new episodes I need to know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언제 날 미치고 이상한 사이크로 생각했던 거야 친구한테 화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when did you think I was a crazy weird freak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왔죠 when did you think 라고 나왔죠 그렇죠 과거 시장에 when did you think 라고 나왔고요 I was crazy 자 미친 that's a crazy crazy weird weird라는 것도 많이 이상하다 약간 할 때 weird라는 표현 많이 사용하죠 freak라는 것은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 할 때도 he's a freak she's a freak라고 말해요 yeah that's a freak freak 이것도 알고 넘어가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when did you think I was a crazy weird freak 한번 더 볼게요 when did you think it was a crazy weird freak 다시 한번요 when did you think I was a crazy weird freak 다시 한번 볼게요 when did you think it was crazy 100% 어때요 뒤 두셨어 Uhh when do you have to go when do you have to go when do we start when do we start when do you're coming home when you're coming home When did you move two minutes when did you move two minutes since when do you guys know each other since when do you guys know each other 식사를 Rommeye Voss활 Talz need to know When did you think I was a Crazy Weird Frick When did you think I was a Crazy Weird Frea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